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 미백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치아색이 어둡거나 누런 느낌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죠 밝고 흰 치아의 색은 가지런한 치아를 한결 아름답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얀 치아를 얻기 위한 방법이 미백치료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여러 치아 미백 관련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백치료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과에서 받는 미백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약품과 함께 치아의 광선을 쬐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얻는 전문가 미백 또는 영어로 인어피스 블리칭이라 불리는 급속 미백과 칩에서 취침시에 진행하는 영어로 홈 블리칭이라 하는 자가 미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가 미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가 미백은 비교적 전홍도의 약품으로 2-3주에 걸쳐 진행하며 급속 미백에 비해 그 효과가 좋고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속 미백을 하더라도 자가 미백을 병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가 미백은 야간 취침 시간에 진행합니다 미백 전에 치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겠죠 치과에서 받은 장치 안쪽에 미백제를 조금씩 치아 위치마다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장치 착용시에 약품이 장치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고 발형을 사용해도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적정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1개의 시린지로 일주일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미백제를 넣은 장치를 구항 내에 착용해 주세요 착용하면서 장치 밖으로 빠져나온 미백제가 있다면 면봉이나 거즈로 닦아주세요 착용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이 좋고 주무실 때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치를 빼고 가겹게 양치와 가글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약 2-3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장치는 흐르는 찬물에서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뜨거운 물로 세척하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찬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세척한 장치는 건조 후에 케이스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 미백을 하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 상태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3주 후에는 원하는 하얀 예쁜 치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백 후에도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원래 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흡연, 커피 또는 차를 즐기는 경우에는 치아의 색이 다시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는 미백 효과가 잘 유지됩니다 이후에 살짝 다시 미백 치료를 하면 하얀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백제 사용 중 치아가 시릴 수 있어요 급속 미백에 비해 낮은 농도의 약품을 사용하므로 시린 증상도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치아 상태에 따라 시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백제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신경에 가까이 두더라면 시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중단하였다가 다시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루 건너 격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백제가 잇몸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날 잇몸이 아픈 느낌이 날 수 있고 또 잇몸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로 내원하셔서 체크 받도록 하시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백 치료 기간 중에는 흡연, 커피나 차 등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가미백은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미백 방법입니다 규정치료를 마치고 미백치료를 통해 더욱 예쁜 치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색이 희지 않은 분들의 경우 추천드리며 치과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예쁜 미소와 함께 하세요 해피스마일 해피투게더 오는 내일 교정축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